영남 월크스 가즈산 여기는 영남 월퍼스 가즈산의 2024년 6월 29일 아침 5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곳은 가지산 중봉이고요. 여기는 은양 시내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오면 저 위에서 해가 멋지게 솟아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쌀바이, 온문용 쪽입니다. 가지산 정상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아직 보고 있는 중이고요. 가진산 정상 쪽입니다. 좌측으로는 가진산 헬기장 온문산 쪽이고요. 저 위에 지금 아침 헬기가 한 대가 지나가고 있네요. 잠시 후에 일출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산 정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엄마 안 났습니다. 아, 좋아요. 오늘은 5시 15분 가진산에 정상에서 일출이 떠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일출이 오늘 아침에 너무 멋있네요. 장관입니다. 아, 오늘도 멋있고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가지산 정상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일출입니다. 일출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괜찮은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몰라서. 아, 너무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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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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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귀는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늘의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귀는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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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